이것만 봐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전에 낙찰을 받을 경매로 나온 것을 현장 답자를 간 적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하고. 수강생을 현장 답자를 갔더니 그 옆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 해서 이게 저기 뭐야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봤더니 무슨 나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느티나무는 아니고 무슨 은행나무인가 뭐 이런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한 이렇게 됐는데 자기 말로는 뭐 한 7, 8시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 나무는 자기 거래. 그 은행나무가 자기 거래. 왜냐면 우리 현장 답자가 우리 땅을 낙찰을 받아도 그 나무는 자기 거니까 나무를 가져간다면 자기한테 돈을 좀 줘야 된대. 또 얼마를 주시면 됩니까 이게 7, 80년이 된 거고 여기서 은행을 따도 뭐 10만 원 칠 땅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억만 준다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1억을 불러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낙찰받는 땅에 자기 게 있으면 낙찰받는 사람한테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속으로 만약에 낙찰받으면 계약서를 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낳았는데 계약금 얼마? 50만 원 준다고 계약금 줘놓고 지 거라고 주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쩐다? 너 1000만 원을 낳고 계약금 수 계획 몇 배를 돌로 받고 돈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은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중총남도 공주시인 탄천명 안양이 527다시인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이 왜? 94평입니다. 94평인데 22,500만 원이면은 상당한 25만 원 꼴이죠. 건물은 옛날 건물입니다. 이게 12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슬픔을 말할 걸 하다가 제가 이걸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여기 한국군사진이 안 나오나? 없는데 여기 한국군사진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옆에 뭐냐면 산업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그래서 정문은 아니고 후문으로 걸어서 가면 한 300m만 산업공단으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거기에 공단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쪽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이지만은 그러나 또 지을 수 있는 업자들이 혹시 살는지 모르겠다는 가격이 싸네요. 그래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낙찰을 받은 겁니다. 1,600에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잡으십시오. 이게 감정사가 찍은 사진이죠. 감정사가 찍은 사진에 여기 보면 이 앞에 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조립식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사가 이게 경매한 아싸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하나 자기가 지어서 낙찰 받는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사진 때인데 낙찰을 받고 잡았을 때는 이렇게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 창고 같은 걸 여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거 전에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메주 같은 거 달아놓고 안에 보면은 그 저기 뭐지 큰 집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에 사람이 앞둔 사람이냐면 이 집 사람이 이 집. 이 집이 어떤 이 집이거든요. 이 집 사는 사람이 여기를 관리하면서 그 메주 옛날 집에서 메주 같은 것도 담아서 옛날 집에다가 걸어놓고 고추가둘 같은 걸 말리면서 저기 뭐야 그 대청마늘단 들어놓고 깨 같은 걸 해갖고 마늘단 넣어놓고 이 집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태가 창고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 통보서를 붙였습니다. 통보석. 본인은 충청난도 공주의 단점에 안하는 토지를 경매로 매입한 사람입니다. 위 토지에 불법 건물을 설치한 분은 연락받았습니다. 연락 자진하에 철거하실 경우 경매 방압계로 형사후발 예정이며 또한 자진 철거하실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강제 철거 예정이며 모든 병원 불법 설치한 사진 책임이 된다. 그래서 자진하에 철거할 것을 최종 통합으로 써붙였죠. 나한테 연락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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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가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 집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서 왔더라고요. 이 집. 이 집. 그러니까 이 집에 갔더니 이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나오더니 나한테다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자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렸더니 남편이 연락이 와서 왔어, 왔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나한테 한 얘기가 이 땅 낙찰 받았습니까? 이 땅 집 낙찰 받았습니까? 그랬라고 낙찰 받았습니다. 땅만 낙찰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제 겁니다. 건물은 제 겁니다. 건물을 1, 2백만 원 주고 살 때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 본인 거입니까?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핸드폰 갖고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지금 이제 녹음을 한다고 이 집 당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당신 거입니까? 그러면서 아는 얘기가 저리다가 1, 2백만 원 가지고 살 때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이 땅을 추천하려고 했을 때 제일 걸음직하게 뜨기 원하면 빈집이 오래됐고 건물 관리 대장은 있긴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나? 모르는 말이에요. 건물 관리장이 없어요.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관리장이 있고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든 지뢰관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없고 건축물을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철거를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좀 소송으로 해서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다가 그냥 허물어버리고 건설업자들한테 팔으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증인이라고 나타나는 거야. 알았습니다. 1,200만 원 할 수 생각이 없다고. 이의에 꿈도 꺼지 말이죠. 아저씨 어디 사셨는지 저 집에 산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사람 집 등기부등본을 띄었더니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모르겠네. 그 사람을 상대로 했다가 법무사를 통해서 철거와 지료소송을 넣으라고 소득하라고 했죠. 또 법무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어딥입니다. 법무사입니다. 어디어디 땅 나차를 받으신 분이죠. 다 돈 좀 조금 남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하면 파시겠습니까? 결국은 주인이라고 우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 소득을 했고 내가 자기가 원래는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제 값이라고 빼면 되는데 같이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발 빼지는 못하고 아마 법무사가 얘기했어요. 이거 지료 내고 철거 하려고 하면 아마 몇 천만 원 줘야 되니까 땅값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돈이 더 덜 들어갈 거예요. 당신 방법은 그 방법으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뭐야? 이 정도 집 살 때는 돈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돈이 있죠. 이것도 뭐야? 그냥 감정가에 200만 원만 더 주라. 아 예. 즉시가 된다? 팔고 나온 거예요. 대우원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제가 특수경매에는 강의 안 들어 보셨죠? 특수경매에 이성윤 선생님은 들어보셨나? 우리 저기 뭐 하사장님은 들어보셨나? 그 선생님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요새 저기 뭐 특수경매에 강의 안 하는데 최근에 있는데 옛날 걸로 들었죠?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원에 관한 다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죠. 그럼 옛날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있지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딱 네가 땅은 네가 사고 헌물은 헷갈리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일반적인 자기의 판단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말고도 국정한 일이 많이 생겼을 때는 이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인권을 가지고 다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류한다는 것이 다 어느 법에 몇조 몇천에 나와있는지 잘 모르는 뿐이지만 다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법을 어디란다? 체류한다는 것을 써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으면 코로나법을 사용해서 집회를 못하게끔 집회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다고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는 법이 따로따로 다 있더래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 법을 써먹고 이럴 때는 이를 써먹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법을 써먹으면 지고 이 법을 써먹으면 이긴다. 이런 얘기죠. 상황은 그런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우리 밴드에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소재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이깁니까? 지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겨진 그 흑백의 논의가 아니라 한자님을 설득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이용해서 한자님을 설득을 시키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을 이용했을 때가 더 유리한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법무사나 변호사입니까? 법무사나 변호사를 사용을 해서 부탁을 해서 한자님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저도 요 근래에 요 몇 년 사이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법을 사용하면 이이고 이 법을 사용하면 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을 그 당시에 사용하느냐가 더 핵심이더라고요.